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겐지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유넬스케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그래도 일시적인 받는 폭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코사 양시장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구요 선물포지션 나쁘지 않았고 달러선물에서도 매드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어느정도 하락의 브레이크는 살짝 걸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연속성을 가져줄지 연속성을 가져주지 못할지는 좀 내일 치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1일이 fmc 니까요 자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의 셀트리유넬스케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구요 아 그리고 저희 허브겐지TV에서 무료천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3종목 수익청산 했구요 한 종목 또한 내일 청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카카오톡에 허브겐지TV 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여러분 사칭 채널로 들어가시면 안되구요 그냥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 라고 치셔야 되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유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이슈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줬을까요 딱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셀트리온이 혈액암 등을 치료하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치료 적용 범위를 대만에서 제안해온 특허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특산을 개발한 다국적 제약사 로슈죠 로슈가 트룩시마의 치료 적용 범위 즉 류먼티즈 관절염에 대한 특허를 주장해 온 것을 좀 무효로 하는 현지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허가된 치료 적용 범위를 모두 채워가지고 트룩시마를 유통할 수 있게 됐고 판매 시작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RA에서 RA에 대한 이 판매 독점 건도 부여를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 발 매출 성장 또한 같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지수는 살짝쿵 반등을 보여줬고 셀트리온의 스퀘어 또한 마찬가지로 크밀 시가갭이 살짝 뜨고 윗고리 은봉이 나와줬는데요 외국인들은 별다른 포지션을 잡아주지는 않았고 금융투자가 공매도를 쇼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쇼커버를 해주면서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은 차익실현을 해줬고요 연기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기간투자자의 포지션이 제대로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의 스퀘어에서 기간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바닥을 잡아주는 포지션은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적으로 기관들이 잡아줬습니다 셀트리온의 스퀘어에 주가의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포지션이 외국인이고요 주가의 바닥을 잡아주는 게 셀트리온의 기관들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치고 나서 쇼커버상 매수세만 들어와줬고요 제대로 된 포지션이 나와주지 않았고요 기관들은 아직까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지 셀트리온 그룹주에는 매수 유입이 가시적으로 들어와주지 않고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의 지지공간 120일 입향을 지지를 받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의 중요한 가격의 밸류 구간은 가격과 수급이 더 중요하고요 당연히 의미 있는 가격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이 들어와주는 건 팩트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정말 연속성을 가져줄 것이냐 여기에서 더 꾸준히 이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체크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허벅지TV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 없어요 영업사원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막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막 뭐 해드리겠다 뭐 어떻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벅지TV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돋보기 여탄을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의 채널이 나옵니다 저희의 채널에 들어가셔서 그냥 무료 추천 정보 받고 싶습니다 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또 잘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모든 혜택들 많이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허벅지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내일은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좀 비우시면 개별적으로 막 포지션 잡으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 채우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